안녕하세요. 잼파란입니다. 오늘 5일차 방송합니다. 5일차. 나는 5일차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15일차 단식. 나는 5일차 동조단식이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15일차. 나도 지금 엄청 힘들지만, 엄청 힘들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15일차니까 거의 뭐 죽음에 육박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5일차에 내가 엄살을 피울 수 없고. 그러니까 5일씩 써서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 마그미부터 먹고 할게요. 마그미부터 먹고. 저녁 마그미부터 먹고. 그리고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바론, 향을 좀 피울게요. 향을 좀 피우고. 이 향의 의미나 몸을 불태워서 세상에 향기로운 향을 한다는 해탈의 의미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 있는 해가 똑같이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건강을 바랍니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건강하게 단식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이재명 당대표님의 단식과 함께 동조단식 하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단식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5년수, 무단투기, 결사반대 혹은 명령들이시여. 예, 무도한 우킹과 친해 외국농 집단들이 하는 행태를 결코, 결코 방조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일본이 세계의 우물에 우물 퍼뜨린 짓을 결코 방관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이재명 당대표님, 건강하게 단식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5일차 북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개혁을 하려면, 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우선 개혁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개혁을 하려면 힘을 좀 내겠습니다. 목소리에. 개혁을 하려면, 개혁을 추진하려는 민주당부터 내구 개혁이 우선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글씨는 민주당이 먼저 개혁을 실천하길 바라는 그런 북글씨를 한 번 써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너무 반개들이 많아. 반개들이 민주당의 권력을 잡고 있어. 이게 문제점이야. 그래서 민주당 반개들에게 좀 따끔한 당원들의 질책과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님도 이렇게 천막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항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정신찾아라. 이번에 검사 탄핵도 느슨으슨하게 진행하는 거 보니까 네가 야당이가, 민주당이 야당이야? 야당 같은 짓을 좀 해. 어? 윤주당은 제발 야당으로 돌아가. 네가 지금 여당이야? 여당이냐고? 야당도 아니고 야당이면 지금 당대표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기획을 하자고 나서고 있으면 따라줘야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어? 뭐 하는 짓이냐고. 어? 정말 생애 처음으로 당원 가입했는데 민주당이 생애 처음으로 당원 가입했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응? 나만 그렇겠어? 나만 그렇겠냐고. 다른 250만 당원들이 얼마나 지금 실망스럽겠어 민주당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 이 야당같이 아는 짓 좀 그만해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격려했다고 하더라고. 그분은 격려화하는 표현이라는 걸 잘 쓰지를 않아. 이번에 박강훈 원내대표가 한 짓에 격려했다고 표현하더라고. 격려화는 표현은 그분은 잘 쓰지를 않아. 이번에 검사탄에 왜 진행 안 하고 있어. 박강훈 뿐만 아니야. 신문 수박들, 신문 반개들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뭐?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하고. 나라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하고. 자기 뺏지만 하려고 하고. 지금 나라가 망조야 망조. 우리 성렬정부에서 친일 외국노로. 친일 외국노러. 지금 친일 외교로. 나라가 망조인데 지금 뭐 하는 짓들이 하는지 다. 검사탄에 반드시 진행해라. 이제 검사들이 얼마나 불한이하고 이상한 집단인지 국민들도 제대로 알게 됐다. 이때 실천을 해야지. 뭐 하는 짓들이야 지금. 이재명 박교부가 천막 용성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결산경하고 있는데 뭐 하는 짓들이냐고. 이 좋은 기회를 갖다가 놓치고 지금. 자기를 빼지다 할 생각만 하고 있는 인간들. 하 진짜. 신문 반개들. 뭐 하는 짓들이야. 문재인 대통령도. 전화만 비껌 하고 찾아오지는 않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정말 배신감 느낀다. 배신감 느껴. 책이나 팔고 말이야. 이 시국에 책이나 팔고. 책이나 선전하고. 책이나 선전할 것 같으면. 이재명 책은 그려봤는데 왜 선전 안 해줘. 어? 당대표 책은 왜 하나도 선전 안 해줘. 정말 괘씸했어 지금. 그러려면 출당을 해 그냥. 아예. 어?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민주당은 검사 타네. 하. 하. 어서 진행해. 아까운 뭐 하는 거야. 눈치 보는 거야. 너 그러면 너. 총선에 너. 절대로 공천을 받는다. 당원들이 두고 보고 있어. 어서 진행하라고. 하. 내가 다시 5일차에 진짜 힘이 없고 소금만 먹어서 소금하고 생수만 먹어서 아무 힘이 없지만 너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웃고 있어서 영상 편집할 생각을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분노심에 분노가 힘을 만들어서 분노가 동력을 만들어서 반드시 너는 이 진약을 하면 응징을 할 것이다 너는 국힘 의원보다 못한 놈이야 반드시 응징한다 진약을 하면 안개들 반드시 응징한다 당원들이 진약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어디서 당대표를 갖다가 응징할 생각을 하면서 이 검사들 서울바장 부터에 의한 검사들을 응징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325번 당대표를 갖다가 압수수색한 이 검사들을 응징할 생각을 안 하고 당대표만 응징할 생각이 이 뒤에서 저기끼리 이것들이 못 쓸 것들 국힘보다 못한 것들 얼마나 이것들이 경활한 것들이야 응? 정말 괘씸한 것들 당원들이 너희를 곱게 보지 않는다 당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너희들을 곱게 보지 않는다 알았어? 민주당 검사탄회 어서 진행해 알았어? 지금 당대표가 15일 15일을 다시 가는 죽음이야 죽음 죽음은 결사항쟁을 하고 있는 거야 15일 동안 이렇게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개혁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백명들 170명 가까운 것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더라 다시 그만두세요. 다시 그만두세요. 이런 소리만 개소리만 해 자꾸 저 검사탄회 진행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5일 동안 결사항쟁을 했으면 그에 대한 성과로 해야지 다시 그만두세요. 다시 그만두죠. 그런 말로 대표를 해갖고 아무 결과 없이 아무 성과 없이 이 죽음에 가까운 이 항쟁을 했는데 아무 결과 없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할 거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과가 민주당 검사탄회이라도 진행해란 말이야 이랬더라 내가 오늘 단식했는데 분노의 힘으로 이렇게 내는 거야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분노의 힘으로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얼른 힘으로 지금 자꾸 던지고 자꾸 던지고 있는 거야 이재명 당대표는 건강하게 건강하게 다시 마무리하시고 인도단식 하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다시 마무리하시고 제가 이 나라가 사필기 중 정도를 걷게 하게 하시고 윤석열 정권 반드시 탄핵되게 하시고 적불로 깨시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민주시민께 시민의 힘으로 이 나라가 빠른 길을 걷도록 하게 하십시오 젠파람 5일차 화이팅 화이팅